비타민C 피부 제품에 대해 알아야 할 점. 일상생활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로션과 화장품은 프리라디칼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?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로션, 크림 및 세럼 제품들이 많이 있다. 그러나 모든 피부 제품 중에서 비타민C 로션은 전문가가 가장 권장하는 제품이다. 이 비타민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. 이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자. 비타민C의 역할 아스코르브산은 일반적으로 비타민C로 알려져 있다.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물질이다. 이수용성 비타민은 포도당 대사에서 비롯되며 건강한 피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성분이다. 콜라겐, 단백질 및 지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또한 피부가 단단하고 매끄럽고 건강하며 탄력있게 해줄 비타민 E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. 인체는 아스코르브산을 생산하거나 장기간 저장할 수 없다. 따라서 다른 선택 중에서도 음식, 보충제 또는 로션을 통해 E 비타민을 섭취해야 한다. 그렇게 함으로써 적정량을 섭취하고 신체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. 비타민C가 피부에 왜 중요할까? 항산화제로서 아스코르브산은 햇빛으로 인한 조기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. 충분한 아스코르브산이 함유된 로션을 사용하면 피부의 바깥층에서 이러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. 이러한 이점은 다음을 의미한다. 피부 세포에 대한 프리라디칼의 영향을 방지하여 노화의 초기 징후를 줄인다. 피부 반점 표정선 및 주름을 방지한다.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피부 세포를 재생하여 피부의 이전 탄력과 탄탄함을 되찾을 수 있다. 간단히 말해, E 비타민은 피부를 밝게 한다. 이러한 모든 이유 덕분에 아스코르브산은 많은 피부과 제품에 적어도 5% 이상 함유되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되었다. E 비타민이 함유된 로션은 여성 소비자, 특히 노화 방지용으로 설계된 스킨 제품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. 아래에서 E 건강한 비타민을 충분히 제공하는 몇 가지 제품을 살펴보자. 비타민C 피부 제품 1. 로션 순수한 아스코르브산 추출물을 함유한 로션을 쉽게 찾을 수 있다. 이런 제품은 피부 구조를 복구하는 데 좋다. 피부를 다시 밝게 만들고 주름과 반점의 모양을 크게 줄인다. 2. 세럼 화장품 시장은 또한 최대의 수분 공급을 하여 노화의 징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세럼을 출시했다. 이런 제품들은 주로 중년에 이르렀을 때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. 세럼을 구매하기 전에 피부와 그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세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. 전반적으로 수많은 스킨케어 제품에서 비타민C를 찾을 수 있다. 한번 사용해보자.